어? 이 옷이 어? 아! 이 옷 아! 수업이 적됐다. 왜? 놀랬어 놀랬어. 대박이다. 비싸다. 이거는 제작하고 글씨 쓰고. 야 이거 그거잖아. 야 말도 안 돼. 그 삼성 슬리퍼에 신은 거. 그 글씨 옷을 어디서 구했냐고 그래? 똑같다 똑같다. 똑같다 똑같다. 멋있다. 아니 폰트도 비슷해. 그러니까. 어떻게 디테일하겠다고? 이걸? 아니 이거 이거. 이걸 혼자 다 한 거 아니야. 와 대박. 지금 이런 식으로 다섯 개를 준비했다고? 아 근데 이거 세영이 형. 와! 귀엽다. 어머! 와! 귀엽다. 어머! 와! 디테일 다 살렸네. 이거 리폼 하셨네 리폼 하셨네. 아 이상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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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대박. 가만. 이거 뭐야? 와! 대박! 이거 구한 거야? 와 진짜. 이거 사야 되겠다. 뽕물 했어요. 아 진짜? 잠깐만 이 옷은? 야 웬일이야. 이거 우리 새마을 유호한단 했을 때. 이거 배트맨 가면이야 이거. 진짜? 그 사람 추억에 빠졌어. 진짜. 근데 내가 이거 사달라고 사달라고 쫄라가고 산 거야. 근데 가면은 내가 왜 두고 있어? 너는 뜯었어. 아 너 기억 안 나는구나. 난 지금 이 옷에 대한 추억 1도 없어 난. 어? 난 이 옷에 대한 추억 1도 없고. 난 이 옷에 대한 추억 1도 없고. 그냥 이 사진만. 너 누구야? 너 내 동생 아니지? 왜냐면은 사진으로만 봤지. 내가 이때 이 옷을 입어서 저걸 모르지. 나는 이때. 농담이 아니라 어설프게 기억나. 살짝. 이건 이거야. 여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 되게 먼 친척인 거 알아? 이때는 형이 다 키가 다 컸다 형이. 사진이 봐봐. 희망 봐. 먼 친척이야. 먼 친척. 진짜? 그래서 너도 지금 표정이. 키가 진짜 크네.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표정이고. 나는 애써 해맑인 척 한 표정이고. 뭐. 끝이야. 사실 이게. 이걸 보면. 그때 생각이 나야 되는데. 뭔지 알지. 원래는 이런 거 보고 눈물 하나 탁 흘리면서. 야 신수야 이거는. 내가 이때 언제 이래야 되는데. 내가 이때 뭐 했지가. 난 여섯 살 막 이러니까. 대찬이 어디 갔다 왔어?